네 안녕하십니까 비제이프로디입니다 오늘 할게는 바로 라스트 라이트 바로 마지막불빛이라는 인디공포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관님 어서오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마지막불빛 같이 해봅시다 아 어제 하기로 한건 이거 끝나고 합니다 아 2D게임도 오늘 늦게까지 방송할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열심히 키워두고 있으세요 아 뭐 뭐 싶으시면 오늘 늦게 잘 준비하세요 학교에서 영화 틀어주는데 잠이 드는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영화가 많이 나오는게임이기 때문에 아키라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라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조심스럽게 연락할래요 아 있어요? 아키라님 이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게임좀 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오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라스트 라이트 로딩 어후 챕터 원 아키라님 아키라님이 해석하기 쉽게 제가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유주토 제 발음을 듣고 제 발음만 이제 해석하면 되는거죠 이 힌트 영어는 이제 약간 돌려서 말하면 돼 유주토 파란색 자 있으니까 맞는거겠지 노답이라고요? 아 말이 좀 심하신데요? 아무도 없나요?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컴온 제발 누구라도 말좀 해봐 아 바로 이사람인가봐요 누가 내 질문에 대답좀 해봐 아 아 사람인가요? 에헬로우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누구죠? 왜 거기 있는거죠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질문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대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뭐야 이거 후레쉬 어떻게 켜는거지? 아 아아 여러분 오르지 위에 이거 이거 밑에 이거 내려가도 이거 올라가도 보임께 이게 후레쉬네 이렇게 해야지만 아 후레쉬가 아 아주 그 뭐냐 그 자기 그 뭐냐 그 뭐냐 그 막 그 자전거 밟으면 전기 켜지는 것 마냥 어 쟤 이렇게 오른쪽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야지 어 뭐야 나 비밀번호 누르지도 않는데 켜졌어요? 우와 마우스사 네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내가 이렇게 눌러줘야지 후레쉬가 나가는거지 이런 젠장 아 비번이 1,2,3이라고 말해줬네 오케오케 이곳에 빨리 도착해달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 남자 정신에 계시나요? 이곳에 빨리 도착해달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 남자 정신에 계시나요? 너가 있는 곳 근처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엘리베이터라 어 설마 이 남자? 흠 흠 흠 시간이 월일 없대요 자기 이름은 그래 그래요? 그래 그? 이곳에는 무언가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무언가라니? 허탱동 아 레러님 어디 가요? 어 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불빛을 싫어한대 아아 그래서 마지막 불빛이구나 근데 후레쉬는 어디갔죠? 아 여기 있다 괴물에게 불을 비추면 도망갈거래요 어? 플레어죠 저거는 이제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한테 불을 붙이면 아마 그 귀신이 이제 도망가나봐 관리자들이 이제 플레어를 두고가서 걔가 이제 쓸 수 있는거죠 어 여기 문이 열린다 근데 후레쉬는 이제 계속 쓸 수 있는게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마술을 이렇게 눌러줘야지만 채워서 쓸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근처에 있을거라고? 내 눈에 보이지가 않은데? 이제 무선 어떤 무전기에 있는 남자아이랑 남자아이는 아니고 남자애랑 지금 대화중인데 이렇게 남자애가 자기를 자기를 구하러 와달라고 비밀번호를 알아야되나 오케이 그레그라는 애죠 그레그라는 애 그레그라는 친구 아 여기 엘리베이터 있다 야하 고마워요 아케라님 버니 고마워요 너 후레쉬 되게 빨리 날지 구하러 오기보다는 너가 있는 곳이 위험하나구요? 오와 안돼 전기가 나갔어 발전지에 있을거야 아 이제 엘리베이터 지금 전기가 끊겼죠 이러면 이제 귀신들이 막 오겠지 어 소희님 오랜만이에요 매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두꺼비집이 내려갔어요 두꺼비집을 켜야된다 두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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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집줄게 세집다오 유리분으로 된 곳이 있을거라고? 아아아아 여기 있어요 그곳에 박스가 있는데 두꺼빵집을 올려 아 이게 유리분 아닌가? 아아아아 저기 비밀번호 이거 여기다 아 이거다 이거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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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간색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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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누구세요 어 아 불이 켜지니까 다시 도망가네 왜 더러운 먼지 덩어리 같은 새킹 무슨 일이야 소피 괜찮아? 여기 아니에요 아키라 누나? 여기 들어오는거 아니었어? 나 죽일려있어 짐승같은 새키 짐승같은 새키 짐승을 날아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로 워킹하라는 얘긴가? 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거요? 안 켜지는데? 아아 에이 뭐지? 에이 뭐지? 님들은 똑똑해요 다 켜져있는데 근데? 다시 들어온거 같아요 아 신경쓰고 봤어요? 여깄진 여사요 아 이제 될거 같은데? 저절로 된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에요 안됐어요 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헛된 희망이었어요 된건가? 우와! 나 똑똑해 아닌거 같애 엘리베이터 켜져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켜진건가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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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오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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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후레쉬도 강력합니다 나 망했어 형들 여기 들어가서 다 시켜야되는데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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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물이 덩어리다 꺼져! 이 시키 꺼져! 꺼져 꺼져 꺼져! 아이 이걸로는 빛이 약한가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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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걱정말고 아 임마 아 임마 미쳐 나가 나가라고 나가주세요 여기 전력이 켜합니다 나가주세요 아 임마 어 있던 여기 켜 여기 기고생각해 이 다음에 여기야 이걸로 이렇게 이 정도면 으악 에잇 찢찢찢찢 고우! 비켜 꺼져 된거야? 된거야?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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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요 알리베리터는 이 안에서 기다리는거 아닌가요? 여기서 채우고 다시 놀아가는거야 제네시스 으아아아아아악!!! 하아... 별것도 안있어요. 맞습니까? 이 침착함 이 공포게임은 침착함이 되게 중요해요. 저처럼요? 좋아요. 아... 너무 침착했죠? 제가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 거지. 좋았어. 좋았어. 아, 여긴 어두워. 여긴 어디냐. 지하철이야? 오케이. 왜 자막이 안 뜨죠? 플레이어. 플레이어를 다섯 개 채워. 이거 오류 났나? 자막이 안 나와. 2차. 양차. 안 나갔지. 작동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? 아, 여기 꽂아가지고. 아, 난 천태야. 여자애는 자기 남동생을 찾으러 왔대요. 이게, 제가 벤츠캠 해봤는데 여러분들, 남동생이 다 문제부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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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흑연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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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내가 울고 있는 거야? 이거 들으면 무거워 지네 내가. 흑연룡이. 어 안녕 친구 나 우리 집에 불빛이 많다고 너를 지금 내 쫄때가 아니지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는 밝아 난 밝으면 강해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낮이 밤 정도 저는 밤에 약해지는 남자친구 일단 이거 뭔가 얻었어요 뭔가 얻었을 때 되게 느리네 이걸로 꽂아야 되나봐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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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라 했다 오지말라 했다 오지말라 했다 오지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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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일단 이거 내려놓자 너무 느려 어디에 꽂는지부터 알아놓고 오자 이런곳에 꽂아야되는데 이런곳에 꽂아야되는데 하하아 기름통 가스톡 어디에 꽂아야되니 넘어갈수있네 아아아아악 알렐루야 아니 아버님 아아 요기 오 나 봤어 봤어 미안해요 저도 놀랐거든요 제가 님들보다 더 놀랐어요 나도 님들 놀리키고 싶어서 놀라키는게 아니라 내가 더 놀라해서 그런거에요 알겠습니까 나도 놀라고 싶지 않아요 나도 되게 태평하게 평화롭게 게임 깨는거 좋아한다구요 야하아 됐어 뭐가 바뀐거지지 이 밑으로 내려가야되 아 요기 문이 열리려나 이제 잠깐만요 아오 깜짝이야 어우 룰루피중이니 20년이까지 프리니 사랑해 2445번째 펜가이 프리니 19만의 신고를 환영합니다 뭔가 바뀐게 있어야되는데 좀 안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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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우니 아유 다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님들 자주자주 오세요 제가 님들 보고싶잖아 아니 근데 내가 뭐가 바뀐거니까 저는 이제 공포게임비재가 전문이긴하지만 공포게임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문 안열리냐니까 아 인생 진짜 아 엘리베이터 옆방이예요 아 근데 거기 안열리는거 같은데 이제 또 좀더 할것들을 늘릴거여서 흠 아니면 얘를 딴곳에 옮겨야되나 일단 보자 일단 여기 하나 얘를 빼면 이리 이러하니게 바뀌는게 없네 이분이 열려야되나 어우 어디 밖에 쟤는 부피싫어한다면서 부피있는거 왜 이리 자주다니는거같애 막 후레쉬물 빈 맛이라 아아아아 아 나 쳐봤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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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나 쳐박고있는거 같더라 아아 깜짝이야 야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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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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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벌레같은 놈 나가 아 알겠다 요 옆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옆에 아아아아아 아 님들 님들 진짜 저 머리를 딱 꽂혔어요 지금 다 알았다 다 죽었다 진짜 봤어요 님들 진짜 저희 이 똑똑한 브레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레쉬 프린다 후레쉬 프린다 지금 맨날 이길수 없어 어 나 바보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브레인은 굉장히 바보같았어요 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게임이름은 라스트 라이트 예를 안가 얘를 저기 꽂아놓고 이거 문을 이렇게 내놓고 이거를 먼저 가꿔야되는거에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주로가세요 아이아아이 아 저다식 진짜 날파리들 모여있는거 같이 생긴 새끼 나 후레쉬있다니까 지금 어디에터 게임 이거 끝나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들고서 갑시다 내가 진짜 무기만 있으면 나는 무서울게 없어 비록 이 한나 후레쉬밖에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괴물이 무서워한다면 뱀파이어가 마늘을 무서워한다면 마늘 던지면서 싸울 수 있는거죠 상대방이 뭘 무서워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무기화 될숨 아 진짜 저리다 왜왜왜 야야야 출발하는거야? 다음역 다음역은 치욕 나의실무는 없습니다 아 플레이어도 쓰면 어떻게 하지? 플레이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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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오고있었어 오고있었어 저기 저거 님바라보는 긍 Mint staff 이거 마 десят번ère 마음대로 자체 블랙 tomorrow 빨리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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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뭐야 뭐야 엔드 오브 더 라인 끝에 라인? 지금 8시 20분입니다 일단은 후레쉬를 채우고 후레쉬가 풀일 땐 저는 강해지거든요 일단 여기 빛나는 아 밝아서 너무 좋다 나 진짜 이거 불만 안 꺼졌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혹시 사람 없나에요? 맞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대면은 여기가 열리지 않네요 두 개가 필요하나보다 네 이거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하면 비해 아 이거를 이렇게 두 개 꽂아에게 열리나보다 이거 그럼 하나를 더 얻어와야 된다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열 수가 아아 아아 난 천체인가봐 여러분들 저의 예상이 맞다면 이거를 들고서 저기로 가서 저기 문을 연 다음에 저기 사단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두 개를 꽂아서 이리로 나가면은 아마 끝일 거예요 야 이 끔찍한 소리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보이죠 어 저기있잖아 저기 봐봐 구질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니마 니마 어떻게 왔어 여기가 오오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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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너무 느려 거북이도 이것보다 빠를 거야 어 마인 포지션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거북이도 이것보다 빠를 거예요 야 야 미쳐 아직 크래쉬 프리야 아우 아우 이런 짐승남 ARRRR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다 네 이거 자가충전 순종이에요 제가 오른쪽 맨쪽 마우스 열심히 둘러하지만 충전이 됩니다 숙기도 해요 제가 후렉시로 지금 쫓아내는 거야 어 내가 지금 후렉시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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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밑에 여기 이쪽, 이쪽 보시면 이 게이지 차잖아요? 이거 오른쪽, 왼쪽 맞서 열심히 눌러가지고 혹시 지금 제가 자가 충전하는 겁니다, 님들아 야 이거 빼, 이거 빼, 이거 빼 이거 빼, 이거 빼, 빼 아 왜 안 빼 거의 다 왔다 네, 게이지가 있어요 좋았어 돌아가! 자, 껐다 켰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SCP? 아, SCP 하고 싶다 근데 그거 엔딩 보고 싶은데 엔딩을 못 볼 것 같아요, 제가 좋았어! 이거 탈출인가? 탈출일 것인가? 제발 탈출해라, 탈출, 오 탈출해 이렇게 벽을 뚫을 거면 처음부터 뚫을 것이지 뭐지? 아, 저 이럴 때 불안하더라 너무 꼼꼼한데? 루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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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귀신한테 남자도 먹히고 여자도 먹히고 예 저도 먹히고 남성생도 먹히고 그 그레그도 먹히고 이렇게 괴물의 먹방 예 괴물의 먹방 라스트 라이트 예 정말 재미없는 게 아 재미있었습니다 예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구요 이런 재미있는 게임들은 아 그래 재밌었어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진짜 재밌었죠 이게 여러분들 보는거와 하는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점수를 후하게 쳐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게임이면 충분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게임은 한번만 하면 충분하지 나이스 네 다음 공포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